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은 오늘 찬반 투표를 거쳐 81%가량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며 내일 오전 10시 출정식을 갖고 오는 29일까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조합원 정년 연장과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화 등 조합원 처우 개선을 놓고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7차례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는 2005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재정 지원금이 1100억 원대로 급격히 늘면서 버스 공사를 설립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